잘하네. 어, 그러니까. 네? 아니, 근데 이렇게 보니까 혹시 밀키트는 아니죠? 밀키트인데 소스가 그냥 나오는데? 아, 맞네, 맞네. 밀키트 맞습니다. 밀키트냐. 요즘 밀키트 너무 잘 나와요. 너무 잘 나와요. 너무 잘 나와요. 아, 파스타. 알리오올리오 같은 것 같은데, 그렇죠? 알리오올리오. 맛있겠다. 저렇게 좀 간단하면 종종 해 주세요. 아, 이 사람은 또 가만히 있지는 않아. 아, 뭐 또 뭐 부네. 어? 어이구야. 감사합니다. 제가 준비한 부추꽃다발인데요, 어머니. 부추꽃다발인데요, 어머니. 네, 이제. 어머, 어머, 어머. 또 뭐 하시는 거예요? 어, 야야야. 피곤하다. 아직 안 봤는데 벌써 피곤하는데? 아, 어떡해. 어, 이거 뭐야? 어, 이거 뭐야? 아니, 뭐야? 이거 다 붙였어? 대박이지. 대박이야, 아니. 대박이야, 아니. 여보. 아니, 그냥 간단하게 밥 한 끼 먹자고 부른 건데. 왜? 아, 누구 오나보다. 불러서 이제 환영한다고 이렇게 한 거야. 레디 제이는 싫어하니까 저런 걸 자체를 해야 돼. 밥 한 끼 먹자고 부른 건데 뭘 이렇게까지 해. 아니, 저기야. 이분들이 결혼 10주년이잖아, 형수님이랑 누나.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 줘야지. 아, 맞아, 이거? 맞아, 이거? 10주년에서 사랑, 러브. 아, 남의 부부 거를 또 해 주는 거예요? 네. 이 집 보면 저도 가끔 저희 신랑을 많이. 박군이 남 같지가 않아요, 저는. 너무 익숙한데. 네, 보여가지고, 신랑이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. 아유. ince. 한눈, 아유. 신랑이. 아유. 한눈. 야, 저거 잘하네, 스킨아. 어, 저거 제대로인데? 하나 둘 셋 하면 짜잔하고 축하드립니다